오늘 아침 온타리우즈 반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9시경 다버스로드와 포실리힐 드라이브에 있는 가정집에서 수차례 총성이 울렸습니다. 여러 건의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3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오늘 낮 1시까지 부상자의 연령이나 성별, 이들의 관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총격범 또는 범인 여럿이 이 주택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적 범행인 만큼 공공의 안전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주택가에서 여러 발에 총성이 울리고 사망자까지 나오자 학부모와 주민들은 치안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날 인근 학교 두 곳은 잠시 통제됐다가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현장과 주변을 탐문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이 되는 폐쇄해로 영상을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윈저 남쪽 에리오스 인근 헤로우타운에서는 4명이 숨졌습니다. 액세스 온주 경찰은 어제 낮 1시 30분 덧로드 남쪽 에리로드에 있는 가정집에서 숨진 4명의 시신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티시 콜롬비아주 리치몬드 북부 지역에선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경 리버로 카지노 근처 상업용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1902년에 건설된 마폴 철교로 번지면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창고의 불을 빠르게 진압하기는 냈으나 철교로 번진 불은 계속 꺼지지 않다가 오늘 새벽 5시쯤에서야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벤쿠버와 리치몬드를 연결하는 오크스트리트 다리는 수시간 동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대기질 오염을 경고하고 연기 냄새가 나면 실내로 이동할 것을 당부한 뒤 호흡곤란이나 가슴 불편함, 심한 기침, 현기증이 나면 의사를 만나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불이 난 곳에서 2km 떨어진 벤쿠버 국제공항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테크 분야의 성별 임금 격차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남녀 임금 격차는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온테리오주 토론토의 공공정책기관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테크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은 연간 평균 7만 1,400달러를 벌었고 남성은 9만 1,000달러를 받았습니다. 앞서 2016년엔 이 분야의 남녀 격차가 7,200달러였는데 2만 달러까지 더 크게 벌어진 겁니다. 연구팀은 남녀 임금의 형평성과 다양성, 포용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놀랍다고 우려했습니다. 연구팀은 재택근무나 연공서열 등이 임금 격차를 벌인 것일 수 있다며 다만 특이한 점도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아직 임원은 아니지만 오랜 근무 경력으로 신여급인 여성의 경우 연봉이 지난 5년 새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신여급의 남성은 소득이 급증했고 특히 이들 중 3위 그룹은 여성보다 시간당 15달러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격차 요인을 배제했다는 연구팀은 연봉 결정자들은 여전히 여성에게 더 적은 급여를 주고 있다며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소수자 그룹도 연봉이 낮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수자 그룹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7만 8천 8백 달러로 비소수자 그룹의 9만 3천 달러보다 적었습니다. 이 가운데 흑인은 평균 7만 천여 달러, 필리핀은 7만 3천여 달러입니다. 소수자 그룹 역시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이에 반해 아랍테크 분야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9만 9천여 달러로 비소수자 그룹보다 더 높았습니다. 캐나다에서 테크 분야의 평균 연봉은 다른 분야보다 4만 달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미국보단 46%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연방정부가 도입하는 자본 이득세를 적용해보니 테크 분야 종사자의 0.2%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 5일 노조 파업이 예정된 온타리오주의 LCBO가 다음 주부터 영업시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LCBO는 오는 27일부터 파업 전날인 7월 4일까지 운영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로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파업 전 주민들에게 충분한 구매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파업에 대비하면서도 양측이 교수업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노조는 정부의 주류 판매 채널 확대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LCBO가 파업하게 되면 와인넥과 비어스토어, 수대맥주, 와이너리, 슈퍼마켓 등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402 고속도로에서 트랙터 트레일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 스카보로 넬슨 로드 인근 402 고속도로 서부 방면 익스프레스 레인에서 트랙터 트레일러와 승용차 등 7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차량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4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인 지장이 없을 걸로 알려졌으며 경상을 입은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온주경찰은 도로 공사를 위해 당국이 일부 구간을 통제하면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트랙터 트레일러가 멈추지 않고 앞차들을 들이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3시엔 널슨 로렌스 에비뉴와 알렌로드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세우는 경찰을 향해 총을 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이번 사건으로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으며 경찰이 달아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에 스카브로 프로그레스와 밀너 에비뉴에서 10대 여럿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0대 1명이 흉기에 비해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10대 용의자를 붙잡은 토론토 경찰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토요일 스카브로 플라자 주차장에서 발생한 16세 켈린 라이더 다우니 군 총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그제 1급 살인 혐의로 45세 켈린 린도를 붙잡은 경찰인, 두 번째 용의자는 29세 레온 포스터를 1급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말 온테리오주 토론토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승객은 변동사항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1호선은 철로 작업과 역 개선 공사로 인해 내일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컬리 지역에서 샌클레어역 구간에 운행이 중단되고 이 구간은 또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에도 11시부터 운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주말 북부 방면으로 가는 승객 중 엘리베이터를 타야 할 경우에는 던다스역에서 내려 직원에게 문의해야 하며 이 밖에 온테리오 노선이 건설 중인 2호선도 주말 내내 폐입역 양 방향은 서지 않으며 다만 폐입역 버스 터미널 이용은 가능합니다. 또 주말 축제가 예정돼 있는 32번과 321번 버스는 오늘부터 94번 버스는 주말 내내 우회 운행되고 스트레카 501번과 301번 등도 경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인역 버스 터미널은 안전을 위한 건물 보수와 도로 공사로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폐쇄됩니다. 브리티시 콜롬베아주 공원관리위원회가 캠핑장 예약을 양도하거나 재판매하는 건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스코미시 인근 캠핑장 예약권을 40달러에 재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조사한 뒤 환불 없이 예약을 취소했다며 공정하게 이용하지 않고 예약권을 재판매하거나 양도하다 걸리면 환불 없이 바로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C 공원위원회는 2017년부터 캠핑장 예약의 양도와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테리오주에서도 캠핑 예약권을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예약 취소는 물론 관련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BC 공원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캠핑장 예약 건수는 36만 6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뉴브랜드 윅주 출신의 배우 도널드 서덜랜드가 마이애에서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질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8세로 아들인 배우 키퍼 서덜랜드는 아버지는 영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배우 중 한 명이었다. 좋은 역할이든 추한 역할이든 겁먹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했다고 전하며 추모했습니다. 1935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서덜랜드는 1967년 영화 더티 더즌으로 헐리우드에 데뷔했고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야전 병원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영화 메시로 이름을 알렸으며 켈리의 영웅들, 콜걸, 보통사람들, 이탈리안 잡, 헝고게임 시리즈 등 100여 편이 넘는 많은 작품에서 활약했습니다. 캐나다 훈장, 총독 공연 예술상 등 정부로부터 영예의 상을 수상했고 201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명예의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